여긴 승패보다 정치가 더 중요해 야 소울을 공개한다고? 미국 안에 소울 잘하는 애들이 있어? 어디까지 내려오나? 아 그거 아들 맞는거야? 아 깜짝이야 뭐야 얘넨? 여기 멋이 들었어 어? 어? 왜? 뭐야 왜 다 당하고 있어 망했다 이거 봐 망했다 망했네요 괜히 갔다 망했다 저걸 잘 터뜨려야 레벨업이 빠르구나 첫 웨이브 먹고 다음 웨이브 근접 세 마리 먹으면 난 이 레벨업 저기 안 죽네? 와 저기 안 죽는다고? 와 빡세네 저거 하나 잡는데 왜 이렇게 빡세냐 마지막에 들어가서 대신 죽으시네 살았대 야 점멸로 살았다 야 핑크카드 맵에 하나씩 밖에 안 박힌다고? 나이스 다 잡았다 나이스 다 잡았다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와 얘 부활한다 얘 얘 뭐야 와 뭐야 하나씩 밖에 안 박히기 때문입니다 난 괜히 두 개 산거야 죽어라 죽어라 카이사 죽어라 죽어라 안 죽냐 아 저게 안 죽네 저게 안 죽네 딸피 어그로 아 연양아 불러라 다 같이 죽어 아 벨베스 어딨냐 카이사가 그래도 자석이네 잘 맞아주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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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베스가 저기로 왔어 무서워 죽겠네 핑크가 괜히 있던 게 아니다 정글이 와서 박은 거다 나 하나 나 하나 주고 잡으면 에라이씨 그럼 이제 먹어도 돼 벨베스 왔어 깡패 왔어 깡패 깡패 벨베스 왔다 욕 생각하지마 이제 뭐 싸운다 싸웁니다 얘네 왜 와서 죽어줬지 쟤네도 싸우나 우와 겁내 아프네 일러 텔 타고 왔어요 일러 텔 타고 왔어 야 뭐지 이를 타버려가지고 멀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궁 타이밍을 놓쳤어 그리고 궁 없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나의 경기도 오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에이씨 그래 애들 실피니까 그래 역전각이다 가는 거야 어디갔어 할 수 있어 우리도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 와중에 두꺼비 지키는 그부 벌써 싸움이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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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되게 재미좀 보러 왔어요. 어, 그기네 같이 재미있으시던가? 뒤에 벨을 뺐어, 벨을 뺐어. 살렸어, 살렸어. 어, 누구... 야야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떡해! 야야, 거기서 혼자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이... 가는 거야?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이거? 미드권 큐랠리아 뿐이야? 용은 넘었고... 우리 뭐해요? 우리 뭐 해야돼요? 원딜은 타워 끼고 라인 오는 거 기다리는 거야? 아들아도 바꿔 오셨어야죠. 아, 그랬나? 어우, 싸움이다, 싸움! 어디갔어? 야, 너 뭐해? 지가 센 줄 안 돼. 그분? 아, 안 돼! 아, 벨벳... 아, 벨벳...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안 싸우네. 그래도 나한테는 말 되게 천천히 한다. 그 무선국 뭐냐고? 사람들이 내가 초보다고 착하다고 하면은 막, 막 욕박진 않아,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가 못한 동네인 걸 뻔히 아니까. 근데 징크스가 자기만 지키래잖아. 징크스 버리고 싶지만. 딴 데 당기지 말래. 여긴 승패보다 정치가 더 중요해. 바론이나 가세요. 바론, 그냥 꼬신 것 같은데? 점화, 점화! 제발 점화 좀 터져라! 점화는 왜 맨날 안 터지는 거야? 너네끼리 가라고. 네. 낙한 약해요. 내가 초보라 그랬거든. 얼마나 친절하냐. 애들이 본성은 착하다니까. 저런 걸 딸일이 선명해 주고 있어. 쟤도 뿌듯해하고 있을걸? 귀엽지 않니? 내가 시야를 밝혀야지. 이건 내 문제야. 어, 이거 양쪽에서 스플리시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이걸 둘러깎기를 하네. 억제기 겁내 찍네. 못 갈까? 못 안 가니? 먹지 말래, 그부가. 이기나? 아이고, 난 죽었네. 그부 막 찍는다. 야, 이걸 이긴다고? 역시 맨날 싸움. 버스 탈까면 조용히 타래. 아, 나 징크스한테 명예 줘야겠다. 아유, 덕분에 이겼어요. 이를 캐리했어? 브론즈다. 나 이제 브론즈라고 하고 다녀야 되겠네. 나 이제 아이언 아님, 브론즈임. 아, 근데 아이언때가 훨씬 더 좀 간지는 않은데. 아이언이.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이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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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이.